저희 홈앤쇼핑의 가장 큰 사이즈 9400mm 이거를 다 드리니까 시중에서 정말 수표 1장 내고 따로 욕심나셨던 그 김치냉장고 사이즈 여기까지 조건 없이 모든 분이 다 챙겨서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은 1분당 1명꼴 먼저 오시면 확률 그만큼 높아요. 또 하나의 9400mm 용기 풀스텐 누름판까지 1분당 1명꼴로 빠르게 15분 안에 먼저 오세요. 저희 오늘 22종 찬스가 준비가 되는데요. 추첨되는 찬스 빼고도 일단 무조건 다 확보하시는 구성이 이만큼. 우선 기본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되셨다. 이러시면 더 가져가시는 거죠. 22종 찬스. 저희 2구성 2가격으로는 해본 적이 없고요. 최초로 공개가 되는데 저희 국내 생산의 스텐 용기로. 여러분 지금 주문 초반부터 이어지는 이유고요. 제가 짧게 오늘 왜 카타가 남다른지. 우리가 특히나 요즘 건강 이슈가 되면서는 팔팔 끓는 물, 음식 보관, 음식하는 주방용품들 위생적인 소재로 다 바꾸시는데. 그럼요. 보통 이렇게 팔팔 끓는 거 넣으시면 장아찌, 오이지, 이거 우글우글 유해물질 나올까 봐 그럴 걱정 없는 게 스텐이에요. 맞아요. 아니 진짜 우그러지지 않고 바로 뜨거운 물 넣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까지 완료했고요. 냉한 내열 테스트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냉동실. 바로 넣으세요. 공국 끓이시고 바로 넣으세요. 시키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저희가 대용량 보내드리잖아요. 이제 명절 다가오니까 형님 제가 잡채 갈게요. 형님 제가 불고기 갈게요. 어디다 담아가시겠어요? 비닐에 담아가시겠어요? 그런데 얘는요. 대용량이니까 지금 잡채 60인분이에요. 이거 6400mm가 이렇게 넘치고요. 이거 진짜 깔지를 못해요. 60인분의 잡채가 이렇게 들어가면 보통 남들이 흔히들 핸디형 이거 큽니다. 1310mm에 지금 비교하자니. 보세요. 여러분 저희 이것도 넉넉한 사이즈인데 아예 이거는 용량 보시라고. 이게 작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사이즈 리얼 김치냉장고 호환되는 스텐의 용기를 TV홈맨 쇼핑 가장 큰 사이즈를 드리는 게 카타. 국내 생산 포스코 정품. 여기에 심지어 오늘 사상 최초. 맞아요. 웨이브 마트인데 대용량입니다. 웨이브 마트 그냥 다른 데서 봤는데 이렇게 큰 거 못 보셨죠? 못 보셨을 거예요. 큰 게 있을수록 왜냐하면 LA갈비 재무셨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냥 이대로 재워놓으셔도 되고 이대로 냉동실에 넣으셔도요. 진짜 좋거든요. 보관하기가 너무 좋아요. 아니 보관하고 재놓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갈비 몇 대예요? 이게 4kg이에요? 아니 이렇게 4kg의 LA갈비 재놓고. 여러분 이 웨이브 마트도 냉동실, 냉장실 하나도 없이 다 쓰시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1단으로 깔지도 못하고 더 넘쳤죠? 더 넘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음식 재놓고 보관도 좋은데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해서 냉동실 쓰시는 분들 이거 그냥 한 번씩 딱 치면 떨어져요. 떨어져요. 보통 우리가 고기 같은 거 봉지에 담아놨을 때 어땠어요? 눌러붙어가지고 하리중을 녹여가지고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녹다 반복하시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냉동실에서 음식권에서 쩍쩍 눌러붙어서 아우 이거 힘들어. 금방 떨어져요. 탁탁했더니 그대로 생선 다 떨어져요. 생선 뒤쪽 한 번 보여드릴까요? 이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눌러붙지가 않아서요. 이래서 얼렸다, 녹였다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웨이브 바트 많이 외치셨을 텐데 저희가 대용량으로 또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이즈 웨이브 바트 주는 브랜드도 없죠. 워낙에 채소, 양념들 아니면 재농거, 음식 준비 이렇게 건강하게 위생적으로 사이즈 넉넉한 웨이브 바트까지 여러분 오늘은 사상 최초로 공개가 되는 특집 방송. 특히나 또 한 번 강조해드려도 과하지 않은 9,400ml 용기는요. 김치가 자르는 사이즈에 따라는 달라지만 무려 40조. 오이지 지금 거의 30개 정도의 양이 들어가고요. 60개, 60개. 깍두기까지.